최고 충전압력의 정의로 틀린 것을 골라라. 최고 충전압력, 땡크에 보통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이 압력을 상용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용압력, 상용압력 중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우리가 최고 충전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축가스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35도에서 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가스의 압력 중에서 최고의 압력을 가리킨다. 초조원 용기의 경우 상용압력 중에서 최고의 압력을 가리킨다. 아세틸렌 가스 충전용기의 경우 아세틸렌은 25도가 아니라 15도가 됩니다. 15도에서 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가스의 압력 중에서 최고의 압력을 가리킨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65번. 가연성 가스가 대기중으로 누출되어 공기와 적절히 혼합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태를 폭발성 분위기라고 합니다. 맞죠? 가스 사고 유형으로 주로 폭발 압력에 의해서 구조물이나 인체에 피해를 주며 대구 지하철 공사장. 대구 지하철 공사장. 이때 사용했던 대구도시가스의 주 원료가 LPG였어요. LPG.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LPG는 배관으로 우리가 땅 속에 매설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포크레인 기사가 가스 배관이 있는 줄 모르고 여기다가 지하철 공사할 때 포크레인으로 대구도시가스 배관을 찍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스가 누설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난 경우를 우리가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로 예를 들 수가 있는 폭발의 형태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설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공기중으로 뭡니까? 확산을 해야 되는데 확산을 솟구쳐 올라가 버리지 못하고 그렇죠?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쫙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점화 요인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기운 폭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 전기운 폭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드렸죠? 밀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그렇죠? 저온의 액화가스가 누설됨으로 해서 이게 누설되어다 보니까 그 주변의 온도가 저온의 액화가스가 저장땡크 속에 있다가 이것이 누설이 되게 되면 그 주변의 온도는 상당히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바닥에 깔아앉게 되겠다. 바닥에 깔아앉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휘발해서 전기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주변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구름 모양처럼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전기가 확산되지 않고 저장땡크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상부에 떠다니게 된다. 어떠한 점화 요인에 의해서 점화가 되면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전기운 폭발은 폭발의 형태보다도 화재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전기운 폭발, 베이퍼 클라우드 익스포리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일링 리큐더 익스팬딩 베이퍼 익스포리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BLEV, 블레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답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블레비 현상이라고 하면 저장땡크에 가스가 충전되어 있을 때 기체가 차지하는 기상부에 배관의 재질이 다른 쪽 재질보다도 응력이 약해짐으로 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내부에 작용하고 있는 이 압력에 견디지 못하게 되면 터져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블레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스가 누설되어 있는 경우이니까 분진 폭발이 아니죠. 분진 폭발은. 맞죠? 분해 폭발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분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는 대표적인 것이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아세틸렌이 탄소와 수소로 분해되면서 우리가 폭발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66번. 기밀시험은 저장땡크의 LPG 사용시설에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상용압력 이상의 기체의 압력으로 실시한다. 지하 매설배관은 3년마다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기밀시험에 필요한 조치는 안전관리 총괄자가 한다. 기밀시험에 필요한 조치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총괄자가 아니라. 그렇죠?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총괄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안전관리 총괄자가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자가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용적이 100리터인 용접용기, 스커트 통기 면적은 우리가 얼마로 해 주어야 되는가? 사용하다 보면 이 용기 아랫부분이, 이와 같은 용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맞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용접용기, 스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통기 면적,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통기 면적은 20리터, 그렇죠? 내용적이 20리터에서 20리터가 있고, 25리터가 있고, 그 다음에 50리터가 있고, 그 다음에 125리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125리터가. 자, 여기에서 25리터, 그 다음에 50리터 미만, 125리터 미만.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통기 면적이 300, 이것은 우리가 500, 이것은 우리가 1000. 단위는 제곱미리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제곱미리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리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리터하고 125리터 이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통기 면적은 1000 제곱미리 이상이 되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전관리 파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학과서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